우리 대표님도 캐스퍼 구매하셨지요? 네, 우리 가족들이 타고 있습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지난해 9월에 출시를 했죠? 어디에서 지금 성공 여행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자동차는 뭐니뭐니 해도 디자인과 품질입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서 생산하고 있는 캐스퍼가 디자인이 아주 우수합니다. 그리고 품질 면에서도 최우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캐스퍼가 전 국민들한테 우수한 평가를 받고 인기가 대박이 났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약 물량이 너무 많아서 지금 주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던데요. 예약 물량들이 얼마나 쌓여 있어요? 지난 9월 15일 출시때부터 예약이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계속해서 하루에 예약이 150대 이상씩은 들어오고 있고 생산량도 지금 하루에 100대에서 150 사이로 생산을 마쳐나가고 있는데 생산이 3개월 정도는 지금 밀려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 관심이 그만큼 뜨겁다, 높다 이런 거를 반증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올해 생산 물량 총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금년에는 생산 목표가 당초 7만 대 생산으로 목표를 세웠습니다만 반도체 수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반도체가 문제가 생겨서 현대 측과 지금 금년에는 5만 대 생산으로 조정하면 어떠냐 이렇게 지금 조정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또 우리 캐스퍼가 밴을 만듭니다. 캠핑 같은 데 가서 젊은이들이 짐을 싣고 가서 편리하게 할 수 있고 골목골목 다 누비면서 배들 할 수 있는 이런 편리한 것도 있고 그래서 밴이 출시되면 또 새로운 인기가 나올 거를 봅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전국 최초의 노사 상생의 일자리의 모델이지 않습니까? 지역사회 관심 중에 하나는 또 올해 얼마나 채용하냐 특히 젊은 청년들은 그 부분을 주의깊게 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연간 7만 대 이상 10만 대 생산 목표로는 본사 공장에만 해도 천여 명의 일자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생산 목표가 줄어들기 때문에 600명 정도 지금 일자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앞으로 400명 정도는 더 만들 생각으로 갖고 있습니다. 동종업계에 비해서 임금은 약간 작아요. 그래서 주거복지라든가 생활 편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관심을 두신다고 하셨는데 좋은 복지를 위한 대책 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선 주거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고 어린이집이라든지 체육시설 이런 복지를 충분히 많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회사는 반드시 이익이 나는 회사입니다. 이익금에서 일부는 성과금으로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지급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2년 5년 5개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이 상당이 뛰겁니다. 매년 이익이 보장률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혜택을 받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다소의 임금이 좀 적더라도 어느 회사에 비해서도 가장 좋은 회사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계 지형이 내연기관에서 차츰 친환경차로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주 글로벌 모터스 미래에 대해서도 상당히 시민들의 관심이 큽니다. 지금 현재 우리 회사의 자동차 생산하는 것은 내연기관차입니다. 전기차는 지금 현재의 시장성에서 5%밖에 소요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4, 5년 후에는 최대한 더 4, 50%는 시장성을 점령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공장 건설을 언제든지 생산할 수 있도록 시설을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전기차 만들어주라고 하면 바로 그 있날부터 전기차를 바로 생산하게끔 이렇게 지금 시설이 갖춰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글로벌 모터스 대표님으로서 우리 시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우리 광주 글로벌 모터스 자동차 공장은 바로 우리 시 재정이 투입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회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아들, 딸들의 회사입니다. 직원들이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우리 시민의 공장이다. 이런 의식을 갖고 항상 후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